오 4K 4K로 봅시다 뭐 어차피 저희는 저기 공격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굳이 필요하지 않죠 미리 어 뭐야 엄청 예뻐졌는데요? 근데 목소리는 왜 이렇게 생긴건 20대 같은데 목소리가 40대 같나 이야 되게 예뻐졌다 그래픽이 좋아져서 그런가 이제 막 6,7때는 그냥 뭐랄까 그냥 뭐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 같았는데 그래픽이 좋아지다보니까 이야 더 예뻐진 것 같다 진짜 이쁜데 어이구야 어휴 레이리 보다가 아스카보니까 이거 원기술이야 신기술인것 같아요 방금 저거 타닥 이렇게 나가네 물 흐르듯이 요거는 있던 것들이죠 예 근데 이렇게 횡쳐서 손으로 삭 치는건 새로 나온것 같아요 자세에서 뭐야 앞으로 도 저 다리 째면서 가는거 봤죠 와 월키리 장난아니겠다 흐흐흫 호호호호호호 흐흐흐흫 야...